보틀맨, 그것은 전세계의 혁명을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다. 가상공간이 이곳 드링크월드에서는 보틀맨을 이용한 진검승부, 보틀배틀이 펼쳐지고 있다. 최강의 보틀배틀러, 보틀킥이 되기 위하여! 혹시 콜라 대신 홍차를 넣으면 홍차맨으로 변하려나? 괜찮다. 그러고 보니 콜라랑 홍차는 색이 비슷하네. 그치만 절대 안 돼. 왜? 홍차를 넣으면 캡이 잘 안 날아가지 않을까? 콜라면 너도 콜라가 훨씬 더 좋지? 왜? 차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니가 진짜로 넣을 생각이라면 홍차보단 녹차를 추천하겠어. 아니! 난 무조건 콜라야! 아직 어려서 차의 맛을 모르는구나. 공유 중엔 스포츠 음료가 최고야. 최차! 차우사! 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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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널 라운드는 파기 슈팅입니다. 그치 설명은 안 해도 다 알죠? 다들 시합을 빨리 보고 싶은가 봐요. 레디 캡! 포틀발틀 라운드! 먼저 간다! 마구 쏴주자! 콜라맨! 기업과 파워는 충분해! 하지만 멀었어! 강한 힘을 제압하는 건 부드러움이다! 니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파악했듯! 넌 날 못 이겨! 역시 넌 대단해! 그치만 나도 여기서 끝낼 순 없지! 범교라! 잡으사! 너의 그 불꽃으로 녹차도 끓이고 대회장도 달궈주마! 자 갑니다요! 받으라! 백팔 백중! 저격필살로! 자! 말했잖아! 킴만으로는 절대 날 못 이긴다고! 뭐, 뭐지? 와! 대박이다! 다친 듯이 튕기고 있어! 빙저리 빙겅 빙겅! 필신! 워크래식! 정말 엄청난 파워네! 도저히 조준을 못하겠어! 그렇다면! 먼저 다 쓰러트려지마! 얼쑤! 말도 안돼! 좌우석에 캡이 튕겨나갔네! 진짜 재밌다! 좌우 누르기 기술의 엄청난 힘은 벽에 부딪힌 정도로 줄지 않아요! 컨트롤 타입의 캡이 힘으로는 밀리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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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자는 최탄입니다! 왁샷! 누가 골라면 좀 말려서! 완전 엉망진창이네! 최탄 1승! 차부성 1승! 최종 승자는 차부성입니다! 최탄! 최탄!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최탄! 얼쑤! 넌 최고야! 그래! 보틀킹이 된 건 바로 나! 넉! 최고로 시끄러운 보틀 배틀러라고! 아아! 넉! 차차차차차차! 최탄 전에서 실력이 더 늘었군! 가자 아코맨! 아직 더 싸울 수 있지? 어? 이것으로 나의 완벽한 승리가 되나? är script! 나의 완벽한 승리hos원 ㅋㅋㅋㅋ apart история? 폭발한 더 맘같은 레디캠 포틀 배틀 컷 돈은 원하지 않아 명예도 필요 없어 우리가 찾아낸 건 하나가 아니야 두근두근 떨리는 심장이 대답하네 시작해 캡편명 포틀 맨 포틀 맨 강길류에 대해선 내게 물어봐 AI 오렌지양 복숭아에 대해 궁금하면 저기 세로로 회전하는 것 좀 봐봐 뭐지? 장난 아니죠 다음 편에도 보틀 배틀 고 다음 편 도착할 때 노틀 드리마 뚜껑을 따자 보틀 맨 포틀 캡 장전 슛 타깃을 쓰러뜨려라 배틀 경기 세트로 다양한 놀이를 즐겨보세요 혼자서도 둘이서도 슈팅 배틀을 즐겨보세요 포틀 맨 시리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배틀 세트도 있어요 기억이 바zu틀 맨 시리즈 밸래 을 동일 수